83짜리가 SEA 잉글리시 커뮤니티 서버 서버 킹은 좋은데 왜 SEA가 어디야 서울인가 C 바다 잉글리시 커뮤니티 서버 그 다음에 모에 UV 블랙웨이크 서버 모에 코리아 양크 서버 코리아 양크 서버가 뭐야 2로 가볼게요 여기 여기 사람 좀 있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양크 서버로 일단은 한번 좀 간좀 볼게요 사람들 한국말 하나 안하나 아 나 해적하고 싶은데 해적해적 거북선있다 거북선 두명탔어 하하 코리안 부모 여기 한국사람들이 있는거임? 대박 가 가볼게요 아 이거 마이크 버튼 뭐였더라? 위였나? 안녕하세요 안들려 안녕하세요 갑시다 누가 성장입니까 나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어봐도 불부터 불부터 야 이거 불 어떻게 붙이는거였지?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 프레이크 다운이다 아 맞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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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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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해야돼 어 야 벌써왔어 벌써왔어 야 빨리해 야 빨리해 빨리 넣어 빨리 넣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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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왼쪽도 있어 넣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내 보는거 어떤거였지? 야 돈다 돌아 야 쏠준비해 쏠준비해 자아 더 더 더 더 더 틀어주세요 더 더 틀어주세요 지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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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아 개시끄워 파운드 파운드 리드샷 리드샷 위치고 발사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두대 여기가 어디? 유라판 아니죠? 여기 어디지? 저희 원양원선인가요? 어디가요? 선..선장님! 뒤쪽이요! 오른쪽 뒤쪽 참치 잡으러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저희 이거 거북선이라매 수상한데 이거? 어디가는거야 어디가요? 납치당하는거 같은데? 어디있어? 아 앞에있다 앞에! 오른쪽 앞에! 오른쪽 앞에 왔어요 어디요? 어디요? 앞에! 앞에! 야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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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칼 듭실이야 칼 들어! 돌격! 쏴버려 쏴버려 이거 걸어야돼 갈고리를 걸어야돼 갈고리를 걸어야돼 내가 걸게 내가 갈고리 안들어야돼 갈고리 안들어야돼 아! 뭐야! 갈고리 장전! 갈고리 장전! 갈고리가 뭐고 안에 들어왔어 수리해야돼 수리 갈고리는 성장이 명량해야돼 아이고 일단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 배가 살려주세요 이거 스폰이 안되는데? 이거 뭐야 갈고리다니 수리야 갈고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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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펌프 수리 어떻게 하더라 하하하하 수리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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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5번 수리 다 된거 같은데? 수리 다 됐어 갈고리 장전 완료 성장님 뒤에에요 뒤에 선장님이 갈고리 명령을 해줘야돼요 명령 안하면 안돼 그 다음에 걸고 수리 좀 하자 수리 좀 하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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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여기 기하에 승려 수리야 수리 이거 이름 바꾸세요 거북스러움 이거 안돼 이거 수리야 수리 수리는 잘 되네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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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배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온다 갈고리 쏩니다 갈고리 파이어 안돼 안돼 너무 멀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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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가 바닥으로 들어가버렸네? 어? 야 대포발사! 발사해 대포발사해 손장을 지켜라 어 우리 갈고리 걸렸어 이거 뭐야 우리 갈고리 걸림 싸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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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여기 자자자자자 웃잠 Jam 어우 막내망 아잇! 잡았다 아아! 어 나 죽었어 아아야돼 완전 시끄러워 갈고리 걸리면 어? 스폰 되네? 뭐야 이 사람 왜 떨어져 구멍 하나도 안갔고 펌핑 지금 칼고리 안걸려있어요 칼고리 안걸려있어 지금 움직입니까? 야야 죽여 죽여 야 죽일 수 있어 바로 앞에 있다 죽은다 쏴버려 쏴버려 거의 침몰했어 그거라 파이어 파이어 뭐야 안맞아 밑에 있어가지고 밑에서 싸야할거 같은데 여기 점령했다 침몰한다 여기 역시 거북선 야 PSM 침몰했네 PSM 하하하하 어딜와 어디 야 리스폰하세요 리스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숨었어 섬에 믿으자 믿으자 이거 밑에도 뱉고 있지 않나 밑에 싸야 어 밑에 싸야겠다 와 이거 뭐야 장난 아니네 이거 다 준비해놨네 여기 밑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숨은 일꾼이네 저 왼쪽이 싸우고 있다 어? 숨은 일꾼이야 근데 안보여서 시키는대로 싸야돼 말해줘야돼 왼쪽 왼쪽 왼쪽에 두대 우리 우리편인가 저거 왼쪽에 한명 우리편 이거 그거 보는거 뭐였죠? 체력 큐 큐 큐 큐 큐 큐 어 큐 아 저거 우리편이다 우리편이야 주모랑 우리편이야 뒤에 붙었다 뒤에 뒤에 붙었어 뒤에 선장님 우리 뒤에 오른쪽 뒤에 대포 쏘고있어요 오케이 선장님 더 틀어주세요 더 왼쪽으로 더 틀어주세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배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뒤에 붙었거든 왼쪽으로 틀면서 우리 볼 쏘자 우리 뒤에 붙었어 우리 뒤에 왼쪽 내 배에 아무도 없어 뭔소리야 이렇게 시끄러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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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세요 왼쪽 대포준비 왼쪽 대포준비 팀챗으로 해요 왜 왜 그걸로 해 팀챗 뭐죠? V인가 V? 하하하하 팀챗 V에요 대포 맞았다 대포 화내는거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야 쏴 쏴 쏴 야 보급품 뿜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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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 때도 있고 늦게 걸 때도 있다 야 근데 수리는 엄청 빨리 돼 여기 몇명 탔어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저기 있다 저기 바로 앞에 하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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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빠지 리스폰 리스폰 어어 리스폰 날라오는데 점핑 점핑 점핑이나 수립 어 이거 위험한데 부시 놓고 수립 아 이것도 이것도 넣어놔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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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것도 넣어놓고 네? 점핑 말고 하필 오케이 넣어놓고 야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어 좋다 각도 나온다 그대로 그대로 좋아요 저기다 저기다 파이어 파이어 맞았다 맞았어 맞았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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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은 마이크가 안되나본데 알았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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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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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대폭 다 쏘세요 두대나있어 두대 엄청 몰려있어 틀어줘 틀어줘 각도 안나오는데 수리해야돼 수리 수리해야돼 수리 수리해야돼 수리 어 저거 저거 수리해야돼 저 위에가서 저 도시 없으면 못돌거든 수리해 오오오 수리해 이게 있어야 I Pandora 수리해 tı 수리 o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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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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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뿌려줘야 물 좀 몰라 아핰 아핰 야 뭐야 뒤에 또 뚫린거 같은데 더 틀어야되요 밑으로 밑으로 불 붙었어 파이어 해 파이어 누구야 누워져있어 파이어 파이어 한번에 당전하고 한번에 쏘는거 같겠다 그쵸 파이어 고쳐 고쳐 어디 빵꾸 났니? 물들어오는데 오오 이런거 고쳐줘야되 빵꾸 4개났어 막둘린다 펌프 펌프 해주세요 3 3 3 3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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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펌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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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올 펌프 액티브 쓰고있다는거지 펌프하고있다는 얘기지 야 물 엄청 들어왔어 어 그거 없다 박스 박스 여기는 박스 어디서 갖고? 일단 넣고 일단 넣고 물 붙이고 소시 넣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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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온다 완전 시끄러워 물 붙이고 오른쪽에 있나 한번 봐야겠다 안에서 하나도 안보이니 왼쪽 맞았어 맞았어 누가 자꾸 해놓으면 누가 자꾸 싸 이렇게 피달때는 럼주를 마셔야되요 럼주가 있어 아아 아아 죽었어? 데미지 달아서 죽었네 피업을 때는 럼주 먹었는데 됐다 그래도 우리 거북선이 제일 잘하고있네 지금 야 여기 방사람 엄청 많아졌어 죽으면 리셋 죽으면 리셋 일단 이렇게 붙이고 한번에 쭉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힐을 한번에 지금 다 붙어져있거든 준비 왼쪽 아 펌프 여깄구나 여기 왼쪽 여기 되게 잘해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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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왔다 왼쪽이 왔다 왼쪽이 하나 더 옵니다 왼쪽이 큰거 자 준비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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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썼어 한 개만 놓고있었더니 다 썼어 보니 블루치고 이봐 이봐요 깜껏났어 고쳐야돼 고쳐 고쳐 구멍구멍 저거 우리 차누가 저거 우리 차누가 Q라고 그랬나? 안보이는 건가 우리 거 아닌가고 어? 우리만 가게 안나와요 우리만 뭐여 대포 망가졌어? 대포 망가졌네 야 고쳐 고쳐 오케이 고치면 파우더도 다시 넣어야 되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없는데?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야아 수리 수리 바로 앞에 있어 바로 나이스 나이스 상대방 터졌다 역시 거북선이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거북선은 거북선 잘해 이거 되게 허.. 이상한데? 되게 허접한거 같은데? 이기고 있어 우리 한번도 찐물 안했잖아 그쵸? 역시 거북선이라 다들 열심히 하는건가? 야 물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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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알아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 야 파우더 넣어 파우더 이거 상자는 어딨어요 상자 이거 상자는 어딨어요 상자 도수리 하시는 분이 도수리 하시는 분이 시야좀 밝혀주세요 어디로 어디로 오는지 상자 위에 있어 아 위에 있구나 갖고 온다 대박 되게 체계적이야 다들 체계적이시다 제가 정찰할게요 제가 자 준비 내포준비 상자와 있습니다 오른쪽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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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른쪽뒤에 나 여기 매달려 여기 여기 매달려서 도수리하면서 정찰할게 오른쪽 발사 상대쓴다 발사 발사하고 뒤로 빠지세요 대박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여기서 정찰하면 되겠다 오른쪽 오른쪽 두대 오른쪽 두대에요 오른쪽 두대 오른쪽 셋이 다섯시 셋이 다섯시 왜요 오른쪽 두대 어 나이스 억쾌 도시나 수리에 도시나 수리에 도시나 도시나 수리에 도시나 도시나 수리에 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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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에 도시나 좋았다 어 나 1등이야?? 나 1등인거야X가 난데 헐 점수가 아닌데 우리팀에 6천점도 있는데 뭐지 저건 좋았다 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일단 지금 사람 없는 데로 갈게요. 사람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저기 사람 없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